노란 종이 위에 정갈한 글씨로 이어간 수식, 대수기하학에 관한 내용이 적힌 이 노트는 지난해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지상을 수상한 허준이 및 프린스턴대 교수의 친필 연구 노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허교수 필지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대전 유성구 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에서 허교수의 노트 등을 무료 전시합니다. 전시관에선 허교수의 수학 대중강연을 볼 수 있고 허교수의 친필 사인 스티커를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학 퍼즐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허교수는 지난해 7월 한국 수학자로는 최초로 필지상을 수상했습니다. 필지상은 국제적 업적을 달성한 40세 미만 젊은 수학자를 대상으로 4년마다 시상하는 수학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당시 조합론과 대수기하학이라는 수학의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했다는 업적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